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방관자 또한 가해자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는 그런 거지같은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 딸이 아직 어렸을 때 많이 팼습니다. 저 말고 저희 마누라가요. 여하튼 나중에 얘한테 부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세상에. 저까지 버리겠답니다. 딸이. 아니 나는 안 때렸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 대학생이 딸이 열을 끊겠다고 합니다. 제가요. 가진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저희 아내가 한 20년 동안 모시고 살면서 시집살이를 좀 오지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미안하니까 늘 언제나 한결같이 아내의 편이 되어주었고 그런 덕분에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못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원만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저희 부부에게는 지금 대학교 졸업반인 딸내미 하나와 아직은 중학생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얘들 나이차가 좀 크다 보니까 아들은 늦둥이잖아. 그래서 비교적 응석받이로 키운 반면에 딸은 저희 아내가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한테 당한 시집살이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애가 어릴 때 좀 괜히 자주 그리고 좀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던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됐었는데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딸도 기질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애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고 부모한테 대놓고 최악이다 이러고 자기 주변 친구들과 비교를 해대고 그랬습니다. 집불해주는 거 하나 없으면서 괴롭히기만 한다고 나중에 늙으면 나 부양 안 해줄 거야. 연도 끊을 거야. 이렇게 막 대놓고 악다구니를 쓰곤 했는데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저희 아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손찍음을 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건 단순 훈육이 아니고 그 아이의 도발에 제대로 말려들어가지고 감정적으로 애를 줘 뺀 겁니다. 이건 맞아요. 인정할게요. 근데 나는 안 때렸거든. 한 대도 안 때렸어요. 아무튼 딸아이는 이 일을 성인이 된 지금도 자주 거롬하고 저희들 부부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지 동생이 받는 용돈이나 새로운 전자기기들도 탐탁치 않아 하며 자신은 그런 몫이 없다고, 자기 몫은 없다고 불같이 화를 내고 나는 안 해주고, 얘는 해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 부모다.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라면서 계속 지나간 자기의 과거를 들먹이고 그렇게 온 가정에다가 똥물을 투척해가지고 분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이거요. 지난 과거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거기다 성인이 된 이후로 한두 번 정도의 손찌검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외에 딱히 다른 해를 가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사과를 했었고 또 이런 딸의 행동에 이제는 질릴대로 질린 상태예요. 몇 년을 당했거든. 아까도 말했지만 딸아이는 조금만 있으면 졸업을 해요. 또 취업도 잘 되는 과라서 이제 곧 취업도 될 것 같은데 얘 눈치 보니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확정이 되면 그 즉시 이 집을 나가서 완전히 나가서 살 거라고 하면서 저희들과 영원히 연을 끊을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딸은 대학교 들어가면서 자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집을 나간다는 것은 완전히 나간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같이 안 사는 게 아니라 연을 끊겠다는 거죠.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지 정말 이대로 졸업하면 진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지 너무 궁금해요. 참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썼는데요. 넋둘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저는 아이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랬음에도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요. 저희 집사람은 사과를 하면서 울다가 졸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싹싹 빌었는데 아이는 계속 진심이 안 느껴진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해야 됩니까? 빌다가 기절했는데 2번 아니 울다가 졸도하면 무조건 그게 다 진심인 건가? 지금 이 글에서도 미안한 마음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 그때도 당연히 용서를 강요만 했던 거겠죠. 봐라 나는 이렇게 울면서 사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라. 왜 안 하냐? 100% 일할지 했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게다가 20년 세월이 묵혀 있는 건데 고작 그 한 번 그 하루로 퉁치려고 하는 거 당신들 진짜 부모가 맞나 싶어요. 개소리 그만하시고 앞으로 20년 동안 속지하며 사세요. 생판 모르는 나도 약자이던 그 어린 딸이 너무나 가엾고 불쌍해서 안아주고 싶은데 이야 니들이 인간입니까? 딸이 졸업하기 전에 지원을 끊으시지 참 아쉽네요. 이제 졸업반이라고 돈 벌 것 같으니까 막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데드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원을 거의 안 해줬습니다. 대학 들어가면서 바로 나가가지고 살았는데요. 뭐 용돈이나 주거비 같은 거 거의 다 지가 알아서 해결을 하더군요. 근데 가끔 힘들 때면 해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다 맞춰주진 못했는데 이건 일부러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정도로 저희들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다. 이런 겁니다. 뭐 근데 그리 해줘도 저희가요. 그래요. 남들과 비교했을 땐 비록 적은 액수겠지만 저희 집안에선 정말 최선을 다해준 겁니다. 이건 저희 딸도 알고 있는 거라고요. 야 이 아저씨 말하는 거 봐라. 진짜 소름이 짜고 올라오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딸노릇을 해라. 이겁니까 지금? 없는 살림에 노력했으니까 갚아라. 야 진짜 남보다 못하다. 2번 본인은 딸을 때린 적이 없다고? 아내만 때렸다고? 미치겠네 진짜. 아니 그럼 네 마누라가 자식을 때릴 때 너는 옆에서 뭘 했습니까? 야 이 아저씨 글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막 쓰네. 아이는 그 긴 시간 그 괴로웠던 거 정말 못 느껴요? 글 속에서 정답도 보이고 과오도 보이고 다 보여요. 당신의 잘못들 앞으로 피부로 온몸으로 느끼면서 사세요. 반성하라고. 혹시 지금 이거 딸이 쓴 건가? 딸 본인 아니에요? 아빠 맞아요? 되댔으니? 저는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고 속죄도 하고 싶은데 딸이 자꾸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라도 하소연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글 써본 겁니다. 물론 옛날에 제가 자랄 때랑 많이 달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젠 뭐 도저히 해결책이 아예 안 보인다 이거죠. 대학 기간 내내 거의 나가서 살던 아이입니다. 지금은 방학이라고 집에 왔길래 그래 좀 오랜만에 대화를 좀 시도해볼까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그래도 아이가 저희랑 거의 4년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그 시간을 나름 충분히 가졌다고 보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이제 피가 많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개혁같은 인간들이네. 옛날 내 부모가 딱 당신들 같은 인간이었는데 나는 15살에 집을 나와가지고 엄마 쪽은 얼굴도 안 보고 살아. 내가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했을 그 어린 나이때는 맨날 쳐 패고 쌍욕 퍼부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는 잘 지내자는 짓거리가 혐오스럽고 토악질 올라와. 아마 네 딸도 똑같이 느끼고 있겠지. 니들은 그냥 정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딸이 열을 끊더라도 그러니까 네 딸이 열을 끊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 그게 벌이요. 2번 이런 가해자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착각을 하는 게 있죠. 시간만 지나면 자식들이 스스로 풀릴 거라고 여기더라고. 애정 하나 없고 남보다 못한 인간들한테 도대체 왜 풀어? 나도 안 풀어. 그냥 안 풀어. 아들내미 하나밖에 없다. 여기고 살아가세요. 네 됐으니.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생긴 업보라는 건 인정을 하겠지만 또 이게요. 모순적이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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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모순적이게도 이대로 딸을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면 그래도 제가 부모 아닙니까? 혹시나 얻나갈까봐 그게 너무 두렵고 또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연만큼은 부디 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비판도 좋고 비난도 좋고 요건 하셔도 됩니다. 모든 걸 다 달게 받겠다. 이거예요. 다만 저희 딸을 정말 이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정말 그게 최선인 건지 여러 현명하신 선생님들 의견과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막고 싶어요. 대댓글 딸이 왜 그토록 연을 끊으려고 하는 건지 이제 알겠다. 야 진짜 이 인간 지밖에 모르는 싸패네. 명심해요. 니들이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어긋나는 거야. 그냥 놔주라고. 살겠다고 발부둥치는 거 아니야. 2번 아니 그 집같은 엄마가 부모에게서 탈출하겠다 이건데 도대체 뭐가 걱정입니까? 이제는 뭐 집착까지 하고 싶다 이건가? 그런가요? 자식을 학대하고 패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거구만. 얼씨구 과연 딸은 엄마를 못 때려서 안 때렸을까요? 엄마는 엄마 노릇을 안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딸은 선을 안 넘는다고 자기 엄마 안 패고 그냥 막기만 한 거라고요. 대댓으니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 딸도 지 엄마를 때린 적이 있긴 해요. 물론 딱 한 번이었고 등짝 한 대 때린 정도지만 여하튼 애가 기질적으로 절대 호락호락한 아이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와 이 아저씨 진짜 질린다 질려. 뭐 어쩌라고요. 그래 뭐 너도 엄마 때렸으니까 이제 쌤쌤니다. 이거야 뭐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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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